다정한 헬렌의 마을, 킬 넥투머스를 떠나 저는 이제 반대편 바다로 갑니다. 그곳엔 아일랜드 최고의 절경이 저를 기다립니다. 모호 절벽은 200m 높이의 절벽이 무려 8km나 이어진 명소입니다. 그 풍광을 보니 절벽의 또 다른 이름이 거인의 정원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 절벽이 파멸의 절벽이라고 불리는 모호 절벽입니다. 클립섭 모호인데요. 이곳 바닷가에서부터 8km가 이어진 절경이 아일랜드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람도 많고 안개도 정말 많은데 과연 절벽을 볼 수 있을까요? 제발 오늘은 날이 맑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오늘 이곳은 안개로 자욱합니다. 게다가 바람은 어찌나 센지 사람들도 모두 겨울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눈앞에 펼쳐진 첩첩의 병풍 같은 절벽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길게 뻗어있는 절벽도 멋있을 테지만 안개에 휩싸인 절벽도 나름의 운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저처럼 그냥 돌아서기가 아쉬웠는지 바람을 맞으며 자리를 지키고 서있습니다. 이렇게 도착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잘 보기 시작했어요 깎아지른 아름다운 절벽 때문에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었다는데요 압도적인 풍광 외에도 희귀종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연구의 배경은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배경이 되었다 아내의 배경이 되었다 그녀의 배경이 되었다 아래의 배경이 되었다 65%의 시간 온 Оп산과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었던 이와 태어난RE 25%의 시간으로 감정되어가는 배경이 되었다 아래의 비경이다 아래의 증오에 들리어 탑 ABD 아래의 베경이 맞지 않다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만, 바람이 갈수록 거세져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호 절벽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날씨가 좋은 날 꼭 한번 다시 찾아오리라. 그렇게 저만의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모호 절벽에서 멀지 않은 곳엔 동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아름다운 마을 둘린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둘린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음악도시이기도 합니다. 몸도 좀 녹이고 요기도 할 겸 마을 입구에 있는 펍을 찾았습니다. 아직 낮인데도 펍은 여행자들과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펍은 단순한 술집이 아닙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안부를 나누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아일리쉬 커피 한잔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커피 맛이 좀 독특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술 맛이 나는데요. 위스키 기운 때문인지 바람에 얼었던 몸이 약간 풀립니다. 아일랜드에 펍을 다니다 보면 저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펍에 사람들의 사진도 많고 되게 궁금하네요. 이 돈은 뭘지? 벽을 가득 메운 지폐엔 저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왜 이렇게 돈은 물을 다니다? 왜 이렇게 돈은 다니다? 네, 그냥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입고, 그리고 그들은 이름을 입고, 그들은 돈을 입고, 그들은 다니다. 그리고 몇 년이나 남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냥 다니다. 그냥 다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제나 아쉽게 마련입니다. 제가 모호 절벽에서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랬듯 많은 사람들 역시 그 바람을 지폐 위에 남겨둔 겁니다. 여기 이 한국 여행자도 마찬가지겠죠? 15분 정도 거리고 있습니다. 이 백파이프는 아일랜드의 백파이프입니다. 진짜요? 제가 봐왔던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와는 또 다릅니다. 여기 앉아볼까요? 네, 앉아볼게요. 알고보니 이분은 둘린에서도 유명한 아일랜드 전통 음악가라고 하는데요. 그 종이상 사용하는 다음 시간이죠? 응, 안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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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은? 아니, 그 아일랜드의 백파이프는 신 아 실제 당신의 백파이프하고 적은 작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러면은 저의 백파이프는 어떤 카드을 연습을 시작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소리가 울려퍼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곧 발을 구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펍은 작은 공연장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아일랜드 펍의 매력이죠 아일랜드 펍의 매력이죠 그리고 내가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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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이 하지만 펍의 펍에 와서 와서 음악을 듣고 당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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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진 일이었어요 정말 멋진 하루에 왔어요 이건 또 다른 아일랜드 전통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콘서티나 육각형 모양의 이 악기는 한 번에 버튼을 여러 개 누를 수 있어 여러 음계를 한 번에 연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보는 악기로 음악을 나눕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경험 이것이 여행의 이유겠죠 마주치면 먼저 민인사를 건네고 소박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멀리서 찾아온 여행 계획에 기꺼이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사람들 아인랜드 사람에게로의 여행 그것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이게 웃을 길이죠 너무 슬프죠 안녕 이종들 난 한국의 종류나라보 저 태워준다는 점은 할지? 지프시 카라반 지프시 카라반 지프시가 아일랜드에서 만든 아일랜드 몇 년 전에 포장 bye 안녕 여기서 벌써 다 보여요 이종들 웃음 여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 봤잖아요 배추도사, 무도사 여러분 지금 아이리스컵에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이새대네